음 3. 우리 환경도 수준과 함께하겠습니다 요소무처럼 멋진 기회는 보냈습니다 팬 여러분들에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평일 일인데... 이렇게... 만원하게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힘이 많이 나고 왔습니다. 이길 수 있어서 좋죠. 잘생겼다! 구자고! 자세히 깜짝 구자고! 제가 먼저 얘기를 들으셨는데 첫 번째, 일단 우리 CCC가 전체부터 많은 메추리지를 통해서 우리 구정 선수가 1년형 볼컷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봤을 때 본인은 볼컷을 소속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좀 유주의하고 나가고 네... 많이 잘게 먹겠습니다. 그래도 멋지다! 그리고 어떤 분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볼컷을 할 때 가장 많이 지금 먹었던 음식이 뭔지 궁금해하시더라. 뭘 떴는가봐요? 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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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밥 먹어도 이렇게 됐을 때 잠도 안 먹어도 헐크! 헐크!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어떤 팬들이 직장한 것 준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분이에요. 우리 구정 선수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정 선수 우리 구정 선수 원래 홈런왕 기대해도 됩니까? 올해 홈런왕 헐크! 개인전투 헐크! 여기로! 뒤로 말고! 뒤로 말고! 여기로! 뒤로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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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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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